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뭐야? 거짓말이었어 거짓말이었어 다 거짓말이여 모두 다 거짓말이여 여름 내 가슴에 속삭이던 말도 속삭이던 말도 모두 다 거짓말이여 내 가슴에 아픈 상처 죽어갈 거면서 저만 혼자 달아날 거면서 사랑은 무슨 사랑처럼 더 풀잖아 사랑은 다 했니 사랑은 다 했니 영원하자 했니 영원하자 했니 이 나쁜 거짓쟁이야 이 나쁜 거짓쟁이야 내 가슴에 아픈 상처 주고 갈 거면서 저만 혼자 달아날 거면서 저만 혼자 달아날 거면서 저만 혼자 달아날 거면서 사랑은 사랑은 영원하자 했니 사랑은 다 했니 영원하자 했니 영원하자 했니 영원하자 했니 영원하자 했니 영원하자 했니 이 나쁜 거짓쟁이야 내 가슴윤 어 누가 나옵니까. 먼저 남자 주인공부터 발표합니다. 멜로가 잘 어울리는 남자. 잘생겼다. 멋지다. 키 크다. 진혜성. 진혜성. 어. 그리고 여자 주인공들. 여자 주인공 두 명 두 명 두 여인. 염유리 최향. 진혜성 염유리 최향. 진혜성 염유리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진혜성 최향 연달아서 하겠습니다. 아담과 이브처럼. 아 이거 진짜 너무 좋은데. 음악 주세요. 아 뮤지컬 같아. 가슴이 저려오네요. 그리움 이런 건가 봐. 자꾸만 눈물이 나요. 바를티피 노을 작가에 왈잔에 입맞춤으로 사랑을 마시고 싶어 사랑을 꿈꾸고 싶어 난 그냥 네가 정말 좋아 이유도 없이 그냥 좋아 난 너를 모두 알고 싶어 벗어버린 아담과 이비처럼 벗어버린 진빛 너를 전화해 나의 잔에 입맞춤으로 사랑을 마시고 싶어 사랑을 꿈꾸고 싶어 사랑을 꿈꾸고 싶어 난 그냥 네가 정말 좋아 난 그냥 네가 정말 좋아 이유도 없이 그냥 좋아 난 너를 모두 알고 싶어 벗어버린 아담과 이비처럼 사랑을 꿈꾸고 싶어 나의 잔에 입맞춤 내가 정말 좋아 사랑을 꿈꾸고 싶으며 내가 우 이쪽이 가까이 僕 사랑을 꿈꾸고 싶었다 대단합니다. 감정 몰입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삼각대전이기 때문에 남자 주인공 그대로 있습니다. 반격을 시작합니다. 혜성 오빠. 최양 씨 다시 나옵니다. 싸우는 거야. 깜짝 놀랐네. 혜성 오빠. 야 미안해. 왜? 난 너 동생으로 밖에 생각 안 하는데. 팝콘 없어? 미안하다고 내가 까는 거야. 알았어. 노래에 몰입해 줘야 됩니다. 진혜성 최양 사랑해서 미안해. 음악 주세요. 사랑해서 미안해. 사랑해서 미안해. 사랑해서 미안해. 나는 그대를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해서 미안해 사랑해서 미안해 나는 그대를 사랑하고 있어요 좋아해서 미안해 좋아해서 미안해 나는 그대를 좋아하고 있어요 그대 바라보면 황홀해 그대 바라보면 행복해 그대가 아파할 때 난 그만 울어버렸어 너의 슬픔 내 슬픔이야 너의 기쁨 내 기쁨이야 간절하게 기도를 했지 내 사랑 지켜달라고 사랑해서 미안해 사랑해서 미안해 그대 허락 없이 내 마음을 주워버렸어 아아 예 아아 댄스 없어요 댄스 없어요 댄스 그대 바라보면 황홀해 그대 바라보며 행복해 그대가 아파할 때 나 때만 울어버렸어 너의 슬픔 내 슬픔이야 너의 슬픔 내 슬픔이야 너의 기쁨 내 기쁨이야 간절하게 기도를 했지 내 사랑 지켜달라고 사랑해서 미안해 사랑해서 미안해 기대 허락 없이 기대 허락 없이 내 마음을 주워버렸어 내 마음을 주워버렸어 사랑해서 미안해 사랑해서 미안해 사랑해서 미안해 사랑Ö 괜찮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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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이 쪄서 미안해 느낌이 다른 또 새로운 상품감 위년이었습니다 okay 역시 주인공의 묵직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러게요 감사를 좀 끕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스페셜 무대를 보고 갈 텐데요. 미스터로또에서 진짜 멀리서 모셔온 분이 있습니다. 누구요? 바다 건너온 초대 손님. 추성훈 씨입니다. 추성훈 씨. 나와주세요. 추성훈 씨. 추성훈 씨. 추성훈 씨. 진짜 바다 건너서 왔네요. 추성훈 씨. 추혁진 안성은 추성훈 씨 나와주세요. 추성훈 나와주세요. 깜빡 속았네. 나만의 슬픔. 음악 주세요. 내 소식. 그녀가 들을 때쯤에. 나나만 세상 어디도 없겠지 친구야 내게 허락된 시간이 이제 다 되어 가나 봐 알리진 말아줘 차라리 그녀가 모르게 아무런 슬픔도 남기긴 싫어 연락이 닿아도 올 수가 없을 거야 이제는 다른 세상에서 그녀를 만나서 내 얘길 묻거든 그저 난 잘 있다고 대답해줘 이제야 알겠어 그녀가 내게는 얼마나 소중했는지 가슴이 매워 나 훗날 쳐다며 그녀가 다니는 길목에 아무도 모르게 흩어놓아줘 가끔씩 오가는 그 모습만이라도 그 길에 남아 볼 수 있게 그녀를 만나서 내 얘길 묻거든 그저 난 잘 있다고 대답해줘 이제야 알겠어 이제야 알겠어 그녀가 내게는 얼마나 소중했는지 나 없는 세상에 남겨진 그날을 나 대신 지켜준다고 나 대신 지켜준다고 그녀를 부탁해 그녀를 부탁해 전선하다 박수 야 너무 좋다 찢었다 찢었다 락발라들의 새로운 개벌이 있는 그러니깐 그 와중에도 과음까지 참 좋았습니다 삭슬리 라운드를 펼칠 주인공은 나상도 신났어. 오늘 신났네. 일단은 나상도 씨가 어떤 노래를 준비했는지 그 선곡을 알려드릴게요. 중요하죠. 준비한 노래 어떤 노래입니까. 조항조 선생님의 거짓말 준비했습니다. 노래 좋죠. 거짓말이란 노래. 명곡입니다 여러분. MC 주요의 예상 적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드릴게요. 드릴게요. 몇 점입니까. 만약에 제 점수가 틀렸다 그러면 현금으로 돌려드립니다. 드리니까 아예 황금 아니면 이거 받지 마시는 거예요. 쓰셔도 돼요. 밖에서 쓰셔도 되는데 큰일 나죠. 책임 못 줘. 책임 못 줘. 예상 점수. 저는 오늘 굉장히 좋은 날이에요. 100점을 한번 저는 예상해 봅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 이렇게 변하면 탈이 납니다. 그럴까요. 94에서 93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94 93 오케이. 민스트롯 우리 멤버들 점수 한번 볼까요. 95죠. 좀 높은 점수고. 송자영 97. 96. 94. 박서진. 22. 22는 뭐야. 처참합니다. 아 처참하다 진짜. 너무하다 너무하다. 자 마음의 결정하시고. 자 점수만 들어주세요. 96 94 98 98. 거짓말. 자 그러면 나산도 과연 저 안에 점수가 있을지 거짓말 음악 주세요. 사랑했다는 그 말도 거짓말. 돌아온다던 그 말도 거짓말. 세상에 모든 거짓말 다 해놓고. 잘한다. 창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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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더 이상 속아선 안되지 이젠 더 이상 믿어선 안되지 이젠 더 이상 믿어선 안되지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 다시 한 번만 더 나 너를 다시 한 번만 더 너에게 나를 사랑할 기회 주어본다 어떤 사랑으로 나의 용서에 답하련지 또 잠시 날 사랑하다 떠날 건지 마치 첫날 사랑하듯 가슴 뜨겁게 와있지만 난 왠지 그 사랑이 두려워 오직 나만을 위한 그 약속과 내 곁에서 날 지켜준다는 말 이번만큼은 제발 변치 않기 나의 용서에 답하련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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